자 여러분들 시장의 위험 시그널 나왔습니다 위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험 시그널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장이 쉽지 않은 매물권은 뭐다? 요 121선이라고 했어요 오늘 9월 30일 3분기에 마지막 날 조정 장대 은봉이 나오려고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시장의 의미 있는 신호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 위험 시그널 나왔습니다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경제TV 17년차 전문가이자 4년 연속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된 양태원 대표입니다 여러분 시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장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반등이 올라오는데 반등권 영역에서 1차적인 저항이 요기라 그랬죠 21 이동평균선 내려오는 흐름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추세대 상단이 맞물려 있는 근데 요거는 돌파하기가 쉽다 그랬죠 그렇게 어렵게 돌파하기 어렵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21선은 돌파하기 쉽지 않다 지지를 했었던 그런데 지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됩니다 지지하고 반등 주는 척 했다가 지금 밀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121선은 쉽지 않다 그랬죠 근데 121선까지 오지 않고 나서 오는 은봉을 맞았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흐름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뭐 때문이냐 삼성전자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바닷건에 있는 건 맞는데 수급이 이거는 거의 여러분 삼성전자가 찔끔이라도 반등을 줬던 거는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아니고 매도 규모를 줄이니까 반등을 준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탈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았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지금 삼성전자 영향으로 얘는 조정을 다시 받게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 꺾이고 SK하이닉스 꺾인다 반도체 섹터 조정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들어간다고 해도 뒤에 받쳐주는 섹터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안 밀려요 그런데 지금 받쳐주는 섹터가 없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같이 반등을 같이 올렸던 앤데 오늘 그냥 한방에 꺾여버리죠 얘도 조정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리고 2차전지는 시장을 홀로 올리는 영향력은 적다라는 게 판명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 시장을 받쳐줄 만한 섹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을 얘들이 받쳐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조정을 들어간다 그거의 모든 거에 합치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수예요 지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현금화 비중 늘려야 됩니다 현금 비중 늘려야 돼요 지금은 손실이 얼마 없겠죠 한 마이너스 5% 내외 정도 손실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버틴다 지수 만약에 조정 들어가서 잘못하다가 전저점 이탈까지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마이너스 5%로 막을 수 있는 거 30%까지 그냥 쭉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손 못 써요 이렇게 되면 과감하게 한 5% 정도 손절매를 해서 현금을 들고 있을 경우에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현금 들고 이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사가지고 반등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수익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오늘 9월 마지막 날이죠 9월 말일이죠 9월 말일이라는 건 뭐예요? 3분기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3분기의 마지막 날은 4분기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9월 말일 내 이런 식으로 꺾어버린다? 4분기 시장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를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뭐 이미 4분기 시장이 쉽다라고는 생각 안 했고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뭐다? 지금 현재 위치는 현금화를 마련을 해야 된다 현금을 들고 계시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권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의 기회를 잡지만 이 짧은 손실을 못 버텨내면 어떻게? 여러분들 손실은 굉장히 커진다 4분기 쉽지 않아요 근데 4분기의 변곡점들만 잡아내면은 수익 내는 거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해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제가 공개적으로는 오픈하지 않는 내용도 오픈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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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